안녕하세요. 미나TV 꽁주예요. 요즘 핫한 광고 하나가 있죠? 야! 너도 핏할 수 있어! 야! 피스 사이클! 야! 피스 사이클 광고 리액션 버전을 촬영하고 있어요. 광고 모델은 누구일까요? 야! 너도 핏할 수 있어! 송중기 님이죠? 얼굴 잘생겼죠? 너도 핏할 수 있어! 슈툭발! 슈툭발이 쓰러집니다. 멋진 송중기 님과 함께 야! 피스 사이클 달려볼까요?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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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 번 반하고 소음종기 모델에 반하고 우리 모두 함께 홈트레이닝 운동 핏사이클 다 함께해요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좋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좋다고요 먹고 싶은 게 막 땡기잖아요 이 광고 중간에도 나오지만 라면도 먹고 싶고 편의점 가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살찌다가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땡기면 드시고 약핏사이클로 몸매관리하세요 홈트레이닝 운동기구 약핏사이클 기능도 여러 가지로 많아요 약핏사이클로 몸매관리 꼭 하세요 그러면 한번 또 약핏사이클 달려볼까요 그럼ICO 예프키 스타일을 꼽 기억하세요 홈트레이닝 운동 기구 약핏사이클에 한번 반하고 소음종기 모델에 반하고 우리 모두 함께 홈트레이닝 운동 약핏사이클 다 함께해요 너도 핏할 수 있어 너도 핏할 수 있어